네, 퇴근길 이슈입니다. 오늘은 독일 쪽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바이레미넨의 중앙수비수 줄레가 도르트문트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최국 정말 좋은 선수 있잖아요. 이만한 센터백인데 줄레가 미넨을 떠나서 다가오는 여름에 도르트문트로 이적을 확정진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적은요, 365일 아무 때나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이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과 여름으로 이적 시장을 나누게 되는데 등록이 그때만 될 뿐이지 이적 발표는 365일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번에 줄레가 도르트문트 이적이 발표가 된 거고요. 원래 이제 여름에 바이레미넨하고 줄레가 계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보스만 룰에 따라서 협상을 했던 거고 이번에 다가오는 여름에 도르트문트 선수로 뛰게 된다라고 하는 게 공표가 좀 된 거죠. 뭐 이적이야 이렇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이적이 좀 화제를 좀 모으는 건 아무래도 바이레미넨을 떠나서 도르트문트로 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도르트문트에서 바이레미넨으로 이적이 많죠. 왜냐하면 바이레미넨이 그런 재능들을 막 수집하는 팀이니까. 그래서 그동안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다 뺏겼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역으로 바이레미넨에 뛰던 선수가 도르트문트 들어오는 거죠. 물론 과거에도 사례는 있었지만 바이레미넨의 주력 선수가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줄레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도 20대 중반이니까 프리미어리그의 클럽들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이적을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또 이번 이적이 화제가 좀 된 거는 바이레미넨은요. 도르트문트가 줄레가 우리 팀에서 여름부터 뛰기로 확정 사인을 했네 라는 전화를 받기 전에는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바이레미넨과 줄레가 조금 보드진하고 마찰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계약이 이번 여름에 끝나는데 그것도 연장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 이제 주전 경쟁도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줄레는 이런 판단을 한 거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처음에 사실 도르트문트와 줄레의 이적선이 나왔을 때 독일 쪽 현재 분위기 뭐냐면 에휴 도르트문트가 줄레의 연봉을 맞춘다고? 안 될걸? 이 이적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도르트문트의 수비수 아칸지가 역시 이번 여름에 계약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계약 현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칸지에게 주려고 모아놨던 돈이 세이브가 그대로 됐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줄레에게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적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은 맨유 쪽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맨유는 이제 두 가지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공격수 카바니가 다가오는 여름에 맨유를 떠나서 남미 쪽으로 돌아갈 것 같다. 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 쪽에서도 이제 이런 보도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카바니가 이번 시즌은 그렇게 많이 못 뛰고 있었잖아요. 호날두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부상이라든지 이런 여파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따지면 다섯 경기 선발 다섯 경기 교체였습니다. 골은 이제 두 골 정도였는데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 거고 맨유하고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 지난번에 이적설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마무리돼서 떠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디로 떠날 것이냐. 유럽에서 더 커리어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르가이 출신이니까 남미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남미 쪽으로 갈 것 같다는 거고요.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쪽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코린치안스라든지 리버플레이트 보카주니오스 등등등등등 이런 팀들이 지금 이제 카바니의 다음 행선지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카바니가 그러면 이렇게 돌아간다면 유럽에서 뛰는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남아있는 시간이 카바니가 정말 유럽에서 오래 뛰었잖아요. 이탈리아 팔레르모 그리고 나폴리 그 다음에 프랑스로 가서 파리 잉글랜드로 가서 맨유 제가 다 합쳐봤더니 16시즌이나 유럽 무대에서 뛰었습니다. 참 대단한 선수죠. 쉽지 않은 유럽 무대에서 16시즌이나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카바니가 얼마나 좋은 스트라이커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아마 그 커리어가 유럽에서의 커리어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맨유 소식은요. 여러분들 그 스위스에 있는 기관인데 피파에서 항상 통계 같은 거 넣을 때 쓰는 곳이죠. CIES 이 기관에서 이번에 유럽에 있는 팀들 중에 최근 10년의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본 팀이 어디냐 이거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이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선수 살려고 쓴 돈 그 다음에 선수 팔아서 번 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나오잖아요. 여기서 최대 손실을 어디가 받냐는 거예요. 어디가 됐을까요? 예 맞습니다. 맨유가 최근 10년 동안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손실을 봤다. 맨유가 10년 동안 총 지출한 돈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냐 15억 유로고요. 반대로 선수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은 4억 6,700만 유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0년 동안 이적 시장에서 맨유가 얼마나 썼냐 순 지출이 11억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이에요. 대단하죠? 플러스 마이너스한 돈입니다. 10년 동안 선수를 보강하기 위해서 퍼부은 돈이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럽 모든 팀들 다 합쳐서 최대고요. 이건 아무래도 알래스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에 거의 통계잖아요. 그 이후에 팀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퍼거슨 감독의 어떤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사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많은 선수를 사왔지만 여전히 맨유가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팀들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최대 손실이 맨유고요. 2위가 누구냐? 맨체소 시티입니다. 손실액만 봤을 때는 맨시티가 9억 8천 4백만 유로 그러니까 맨유아트에 안 돼요. 파리가 파리도 맨유아트에 안 됩니다. 파리가 9억 4천 백만 유로 바르셀로나가 6억 5천만 유로 아스나리 5입니다. 아스나리 5억 8천 3백만 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최근 10년 동안 손실들을 이렇게 본 순인데 자 맨유아 돈을 많이 쓰고도 아직까지는 정말 쉽지 않구나. 이게 그려놓고 보면 참 알래스 퍼거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 하 정말 그 역할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보면 그 지난 연말에 현역선수 은퇴했던 아구에로 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심장에는 칩이 들어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12월에 아구에로가 이제 현역 은퇴를 했는데 심장 부정맥으로 눈물의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떠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신의 개인 채널을 열어서 그 약간 소외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걸 얘기를 한 건데 자기에게 이렇게 가리키면서 내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죠. 심장에는 칩이 들어가 있다. 밤이 되면 불이 들어와서 아이언맨처럼 된다. 이건 사실 약간 우스갯소리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칩이 들어가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심장이 빨라지면 의사에게 내 심장의 상황이 보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내 심장이 고장난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은퇴를 발표하기 전까지 한 보름 15일 정도는 내 인생의 최악의 시간이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축구를 정말 떠나야 될지 너무 몰랐는데 지금은 그 현실을 받아줄 수밖에 없고 좀 담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축구 선수들이 성안모 성안대가 별로 없죠. 무릎, 발목 다 작살나고 다른 데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정말 고생들 많이 하는데 에릭센 도 쓰러졌다가 최근에 잉글랜드에 브랜드포드로 다시 들어갔는데 선수들이 건강하게 뛰는 모습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토트넘을 떠나서 에버톤으로 이적한 이번 겨울에 데일리 알리의 소식인데요. 이 알리 여전히 화제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데일리메일이라든지 많은 데를 열어놓고 있는데 아주 보도 이렇게 비중 있게 알리 소식을 좀 전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에버톤이 FA컵 치르면서 여기에 이번 겨울에 영입한 알리와 반더빅의 환영식 입단 환영식을 치렀잖아요. 이거를 보고 많은 분들은 좀 보셨겠지만 알리가 환영식에서 어떻게 했냐면 청바지에 여기 이렇게 문이 이렇게 탁 돼있고 그 다음에 운동화도 되게 굽도 넣고 되게 화려해요. 그리고 옷도 위에는 약간 좀 편안한 이런 거에 비디 같은 거 딱 쓰고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니까 히피? 이런 느낌처럼 좀 나왔습니다. 반면에 옆에 반더빅은 딱 차려입었어요. 이렇게 롱코트라고 하나요? 딱 입고 아주 깔끔하게 입고 나왔는데 이걸 보고 잉글랜드 전 국가대표 감독이죠. 글래노들이 뭐하는 거야 알리? 아니 길거리에서 지금 끌려 나온 거야? 아니 입단식이잖아. 그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환소리를 좀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아이 저기 나이들은 저 글래노들 약간 꼰대 아니야?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글래노들이 얘기한 거는 TOP를 얘기한 거죠.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TOP를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입단식이고 처음으로 에버튼 팬들에게 좀 선보이는 거고 또 에버튼이 지금 반전이 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면 뭔가 이렇게 탁 그런 마음 마음 자세 이래서 탁 해야 되는데 너무 자유롭게 입고 나오고 또 알리가 토트넘 했으면서 사실 그런 경기 외적인 문제랑 계속 걸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아?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다는 거고 또 그러니까 에버튼의 램파드 감독이 했던 것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알리가 어떤 차를 몰건 어떤 옷을 입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매일 훈련하고 매일 또 그래서 향상이 되고 그렇게 클럽을 존중하고 팀 동료들을 존중하며 이렇게 해서 뭔가 생산적인 어떤 능력을 끌어낸다면 다른 것들은 상관이 없다. 라고 또 램파드 감독은 이야기를 하는데 램파드 감독이 당연한 이야기도 하겠죠. 여하튼 알리는 지금 처음부터 굉장히 또 여러가지 화제들을 이끄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의 논쟁의 종결은 결국 실력입니다. 필드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가 알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끝으로는 단십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좀 해볼게요. 좀 안 좋은 이야기들만 묶어봤는데 웨스트햄의 수비수죠. 주마가 고양이 동물학대 그것 때문에 지금 사과 공식적인 사과도 했고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게 이러면 안되죠. 저도 집사기도 하지만 고양이건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린우두는 계속 안 좋습니다. 이번에 스폰서인 나이키가 후원계약을 파기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또 했고요. 또 아약스의 사실 네덜란드에 정말 굉장히 뛰어났던 윙어 출신인데 오베르마스 있잖아요. 오베르마스가 지금은 아약스의 스탭인데 성추문 때문에 물러났습니다. 유럽도 계속 안 좋은 것들 하고 있는데 정신을 잘 차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축구 뉴스 또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